꼭 마지막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걸 촬영을 꼭 찾고 싶다. 안 되겠다. 진짜. 괜히 온 것 같네요. 이제. 이제. 어디서 쉬어야 되나. 쉴 곳을 찾아야 돼요. 어? 저기 또. 우리 식구들이 있네요. 저기. 신데레나 씩. 식구들. 지두어. 혁준이. 살아있지?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들로서. 항상 보고 계시죠? 항상 응원합니다. 신전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호수님 앞에 젖어져가지고. 여기서라도 우선하고 싶어가지고. 진호는 어디있나? 저기 메인 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보여있네. 누구 응원 중에 누구 응원하고 계신가요? 난 뭐. 별로 관심 없긴 한데. 그나마 스티브. 그나마 스티브. 지금. 지금. 메인 이벤트. 또. 신데레나 씩 출연 중 중에. 유일하게 스티브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열한 명. 두 명 떨어지는 파이널 테이고요. 여기 아치도 있고. 뭐 여기. 신데레나 전쟁에서 또. 미녀 플레이어죠. 아 미녀. 네. 나오미. 저 지금 신데레나 전쟁 이벤트에서 지금 17만 있거든요. 거기서라도 우승하세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라도 우승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뭐라도 하셔야죠. 수실돈이 되면 안 돼. 인터뷰할라다가 스티브가 아시고. 좋아요와 구독구. 라드피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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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송 같은 거 모셔면 홀덤 전도사 같은 느낌. 오빠가요? 네. 지급보세요? 아버지 성격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법을 쌓았으니. 여기서 법을 다 해주시고 계시네요. 괜히 온 것 같네요. 지금 메인 이벤트 선준범 씨. WFB. 메인 이벤트 우승자. 원래. 목수거든요. 목수. 포크하다가 다시 목수 의외로 컴백할 뻔하다가 이번에. WFB가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먹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은퇴야 은퇴. 부러워. 뭐가요? 아 그냥 그렇게. 메인 이벤트 하고 있는 게 부러워. 쓸데가 없네요. AP에. 어 저기 우리. 정현이. 정현아. 지금 괜찮아? 어? 지금 AP에. 메인 이벤트 몇 번째 파이널 도전이죠? 세 번째. 세 번째 도전이라고. 이 안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아. 우승하고 하려고요. 우리 또 APL에서 플로어를 바치고 있는 제이씨님. 여려의 팬. 초창기 구독자. 또 하나 번째는. 이렇게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이씨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투모먼트가 불러가는 거예요. 지금 춤 좀 보시죠. 1등 어딘지. 머리끼리 없는. 빅스텝. 가게 문 닫을라 그러는데 1등 해버리네. 문 닫으면 안 되겠죠. 빅스텝 멤버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석하니가 지금 잘하고 있죠. 파이팅. 어? 근데 여기 박준모 있지 않았었어? 여기 사람 있지 않았어요? 이 새끼 어디같이 욕을 좀 해야 겠 것 같은데? 준모야 어딨니? 박정장이 지금 사라졌는데? 부끄러워서 갔나? 자리 없는데? 전화도 안 놔둬야지. 세븐화에 숨찍어서. 세븐화에 이번에 나. 해설할 때 욕 바가지로 해가지고. 생각 없이 카드 친다고 정말 얘기해가지고. 생각 없이 카드 사고 안 했어. 생각 없이 카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큰 차이입니다 아주. 김승렬 선수의 3배 사이즈는 아쉽습니다. 지금 김승렬 선수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김승렬 선수 저 플레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승렬 선수의 방금 그 플레이는 정말 정말 최악의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킹스 말이 됩니까 지금? 987651에서. 야 너 근데 그거 생각 많이 한 거든. 아 그런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럼 인정합니다. 자 이제 다 필요 없고 제가 잘하면 되죠. 그 정도 운만 해줬으면 됐어. 내가 살아야 돼. 오늘 오늘 watching the vlogنا. 스티넘 hija는 계란 Mexican 편인. uary 2 시스템 수술이. 어떤 Carmlaw question? 랍스~! групп사는 다섯 있으 not gide 수 있는 암 terrorists? 스티득 대회 1tes麵 안 정말 맛있. 스티득 pet. itat. 화이팅! 화이팅! 페이스 포커 형태전의 원희 이낼 축하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롯바님 스택이 얼마죠? 여롯바님 스택이 얼마죠? 여롯바 화이팅! 여롯바 화이팅! 노랑 아르바이트시켜요 재밌게 readmina 포커는 스택이 자신이 conference Ryan Priest 그리 warmer 하지만 여기서 다시 마무리 신기하네요 에버루즈가 이쯤만이니까 되게 많네요 파트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데 목표는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구요 네 이렇게 토너먼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일 고생하는 거 같아 몇 시간째 하고 계시죠? 모르겠어 12시에 나온 거 같은데 근데 원래 더 해야지? 여섯 시간씩 하잖아요 지옥이야 하고 있어요? 아이씨이해 에이스는 누군데? 에이스! 가자! 세븐하이 노래 좀 틀어주세요 파이널 테이블 음악 깔아줘 세븐하이 음악, 노래 신드레전드 파이널 테이블 출연진 나 한 번도 하나도 없었는데 요포도 살아남았다고 파이널 테이블 역시 요로파 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테이블 왔네요 그냥 뭐 다른 건 의미 없습니다 상금 이런 거 의미해서 무조건 트로피 1등 1등 1등만 가는 거야 형 파티 갔다와 편식 준비해라 이렇게 오네요 파이널 테이블은 유튜브 각 살리라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트로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네 어 저기 팀 보이죠 저희 팀 매직 팀 2등 할 거 같은 느낌 형 팀 할 거 같아요 빅틸은 4개 했는데 진짜 낮은 팀 소중했어요 1등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팀 좀 표자들 있네 나 1등 1등 했던데 야 저도 잘하라고 아니 에이 에이 아 아 아 아 메달은 너희 가게로 아 메달은 상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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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미니 파이팅 Let's go Let's go 메리 팀이 2등을 하셨습니다 바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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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누가 더 좋은 일 많이 했나 칩 진짜 비슷해요 15BB 싸움입니다 사실 이제 좀 필수가 나오거나 그럴 거 같았는데 파이널 테이블 가니까 저력들이 좀 있어요 아 어렵네요 제가 미꾸린가요 지옥이다 지옥이 게임이다 지옥이 게임이다 아 아 진짜 하고 있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하하하하 정말 소스 프리웨이 프리웨이 산맥이 트롯이나 주 하하하하 상금 줄 테니까 뭐alter ë 어 뭐야 5룩 뭐야 5룩 뭐야 킹아이버들 로 어 오오 뭐야 어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억가당한다고? 아 진짜 웃음 침대부 무리야, 나 세배우가 가자 가자 침대의 전쟁을 혼자 가자 공기야 나 세배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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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레 정신주 혼자 가자 다이아몬든 하안 하안 오 고 펜 오빠 치다야 없어? 두 구 밖에 없네 나잇! 다이아몬든 다이아몬든 아해주, 다리 좋지 갑작삼대 자유 참.. 야 역시 뭐 보셨죠? 여러분들 승대로 인생 홈트에서 마지막까지 하나 남았는데 트로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APA 트로피를 갖고 싶었는데 만져나 봐야죠 만져만 보겠습니다 가미나 먹으러 가시죠 의미가 없지 트로피도 아니고 형이 이렇게 잘 못했을 때 아니 없어 그래도 페이아웃은 받아가겠죠? 뭐 먹었까르더만 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APL은 아쉽지만 저 이거 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APL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론바는 마지막 3등을 하였고요 APL 트로피는 전 없어요 트로피가 9대나 있는데 APL만 유독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APL에 도전해서 꼭 땄으면 좋겠고 여론바는 이제 또 어디로가 떠나겠죠? 다음 대회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보 대형으로 와도 마지막 인사 같이 해주시죠 지금까지 여론바였습니다 여론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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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